보안 사업장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고정형 CCTV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드론을 이용한 지능형 이동 CCTV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드론 서비스는 GPS 자동주행을 이용해서 사람이 닿지 않는 거리까지 자동으로 정찰을 하고 또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감지나 아니면 인상신호 감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신호들을 저희 ADC 캡스 상황실이나 사이트키드 관제 프로그램으로 보내주고요. 또 고객은 모바일로 직접 신호를 받고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. 201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.